오 안아 왜 이렇게 잘 맞춰 입막 마라 입막 마라 정면에! 정면에 맥크리! 다리인데 맥크리 맥크리 개피 나이스 음 화살 없다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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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아나랑 번갈아가면서 할께요 네 예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두개인가요? 예 호그 호그 왼쪽으로 갔어요 자리가 주는 실드 빠졌고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오른쪽 트레이서 거점하네 저거 공격 찬데 리퍼 보조아 상대 자리아 반비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호그 보조아 호그 보조아 호그 개피 호그 다운 자리아 보조아 자리아 다운 루시 보조아 루시오 다운 트레 보조아 아나 리퍼 트레 다운 아나 다운 리퍼 혼자 저거 쫓아갈게요 나이스 저거 독돌 주는데 뭐야 제 옆으로 오세요 저거 조그를 죽는게 남겨 조그를 죽는게 조그를 죽는게 조그를 죽는게 그래 오른쪽으로 돌고 나머지는 제가 조그를 죽는게 조그를 죽는게 조그를 죽는게 적은 루시오 다운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호그 약받았고요 공유 트레이서 U 커헤 제가 볼게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Re skinny 빠졌고요 리퍼 리퍼도 뒤에 리퍼도 위치부영 danger 리퍼도 위치부영 거점 멩령 거점 쪽 트레그 다운 리퍼리퍼 리퍼 망령 빠졌고 하얀 밤 쪽으로 빠져요 리퍼 엑 useful 3рей塔 eram 상대 3 딜 매 크리브 좋아 맥크리 다운? 아 나 죽겠다 트레이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트레이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트레이 옆에 빠졌어요 트레이 옆에 빠졌어요 흰방으로 트레이 하얀 방쪽으로 트레이 볼게요 제가 이쪽에 있는 위험하면 포를 해주세요 일단 트레이 거점쪽에 있어요 트레이 아예 뒤쪽으로 들어와요 방면 깨져요 트레이 보좌 트레이 아예 우리팀 기지쪽에 있고 뽕 뽕 뽕 뽕 정면들어온다 리퍼 뽕 초월 쓸게요 리퍼 따라다닐게요 리퍼 궁 리퍼 보좌 리퍼 다운 맥크리 다리 트레이 맥크리 개피 맥크리 반피 아 나 1 받는 중 맥크리 네 리퍼 보좌 리퍼 위치 변경하려고 한다 오른쪽이 석양 맥크리 개피 맥크리 하얀 방 쪽 개피 하얀 방 쪽에서 2명하여 나이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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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타는 자동게임 아니죠 당연히 제나타는 자기가 쏘는 데로 가요 서울 자주 올라오시는 거 보면 서울에 자취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자취하고 싶어요 자취하십시오 내일 7시에 해설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은 챌린저스 마지막 오른쪽에 리퍼 아이고 죽었다 루슈 1피 루슈 루슈 대피 까비까비 한 번 접어야될 것 같아요 어 리퍼 죽었다 리퍼 죽었다 아이고 망아졌는데 서리 윈섬 우좌 오와 자리야 너무 세다 우리 라인 케어 좀 부탁해요 어 죽어 상대 힐러들 프리에요 지금 앞에 맥 오른쪽 자리야 건 자리야 건 저 힐 좀 부탁해요 저희 지금 제니하트 없어요 이걸 아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한 다음에 초월 한 번 쏘고 초월 한 번 쏘고 아나로 바꿀게요 힐이 커버가 안되네 상대 자리야 이제 오고 있을 때 들어가죠 초월 초월 있어요 초월 들어가고 저희 중력차타 호응 조언했어요 석양 조심 석양 일단 석양 내리로 와요 막아볼게 막아볼게 디에리퍼 디에리퍼 보조아 리퍼 제가 잡아볼게요 예 리퍼 다운 코코키에 충전중이다 하나 다운 겐지 만산봐 자리야 자기실드 봐줄꼬 자리야 오른쪽 리퍼 발퍼니로 와요 잘한다 소녀 예잉 초월 53퍼 원숭이 점프 원숭이 보조아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게 소음도 이거 다 누웠다 나이스 이거 망치 대박 나이스 뭐야 겐지 하고 겐지 다운 리퍼 들어와 있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고 좀 느리게 잡아도 돼 리퍼 초월 찼어요 오른쪽으로 원숭이 와요 겐지 만산봐 줬고 윈선 점프 윈선 보조아 자리야 자리야 실드 없고 왼쪽으로 리퍼 망령어 빠졌고 왼쪽 발코니 철 철 철 철 철 철 어 낙사당했다 낙사당한다 너무 많이 어 이건 못산다 이제 가죠 다시 쿵쿵쿵기 충전 중이다 조용히 거침 조용히 거침 차지한다 크게 하지마요 쿵쿵쿵기가 거의 중 하나 바꾸려고 있으면 어 오른쪽 초월 없어요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 있다 응어 응어 마지막 한 번 이따가 가보죠 내일 간대요 아나로 바꿀게요 꽁졸사람도 많고 지금은 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힐 커버가 안 돼요 저 좌탄 좌탄 쏠게요 아잇 나이스 윈선 반피 윈선 개피 윈선 죽었고 윈선 힐을 안들어가요 윈선 힐을 안들어가요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싸우신 맥크리 있다 아 아나 오른쪽 루시우 거점 안에 들어와 있는거 루시우 있다 뒤에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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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컷 아나 컷 나이스 석양 나이스 리퍼 리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딜러 공격구는 아나 할 때도 있고 리퍼 할 때도 있고 아 아나 란다 리퍼 근데 요즘 잘 못해가지고 맥크리 연습하고 있어 맥크리 연습하고 있어요 에임이 별로 안좋아서 어? 뱅킹 안에 들어있었네 리셋이 안됐었나봐 아나 계속 쓸게요 우리팀이 아나에 너무 좋은 조합이다 뱅킹 엔비디아 저번도 맥크리 잘하시는걸로 알고 있네 매트리스 끝날 때 상대 라인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매트리스 알았어 매트리스 알았어 얘네 거점 가요 저희 먼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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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가죠 저희가 뱅킹 겐지 립 힐 안들어가요 루시우 꿀잠 루시우 다운 리퍼 망령 없고 리퍼 개피 나 매트리 보는 중 매트리 보는 중이에요 저희 하나 없고 상대 하나 없어요 상대는 힐러 없어요 아예 아 저희도 없구나 어 나이스 우리 매트리 저쪽 매트리 잘랐거든요 이거 어 나이스 뽕 91퍼 리퍼님 바로 줄게요 차면 찼어요 뽕참 찼어요 뽕참 리퍼 꿀참 하하하하 석양 정면 정면 석양 정면 정면 왜왜왜왜 터지는 소리가 너무 웃겨 자 입구로 오실래요 저 중있거든요 어제 서울 서울 가있어 자탄에 생체 수류탄 자폭 그냥 썰어 대고 리퍼 오른쪽 리퍼 들어와 있어요 아 리퍼 망령 빠졌고 자탄 샀어요 오 나이스 저희 아나 없어요 나 죽어버렸 대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아이고 못먹었다 자녀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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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잘하자 어 상대 리퍼 하나고 아아 아따 뭐하니 상대 힐러들 힐 안들어가요 네 난 꿀잠 나 죽겠다 일단 살아있는 분들 빼죠 예 오 밀고 들어온다 상대 오잠까봐 저 혼자 있는데 아 앗 앗 라인 망쳤을 것 같은 이 불안한 기분 뭐지 우리 한 분 안 계시니까 좀 기다리죠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뽕 찼어요 오셨네 오셨네 아 근데 리퍼님 궁 없네 아니 리퍼님한테 쓸게요 리퍼님한테 드릴고 제가 방급됐으면 근데 리퍼님 지금 바로 못드려요 위치가 아니 리퍼님 겐지님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겐지님한테 넌 당해졌다 돌격해 겐지 뒤에 적팀 겐지 뒤에 상대 하나 없고 서로 하나 없어요 저희 리퍼가 거쩌먹는다 아 아 아이고 우리 주민차타 맞은 저희 루시오 혼자 나는데 자리아 반비 루시오님 자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땡큐요 그럼 한 번 더 갈 수 있거든요 예 자 위에 리퍼 싸우는데요 위에 리퍼 세부타자 리퍼 낙고 강할 것 같은데 이 리퍼 위에 있어요 이 리퍼 위에 있어요 리퍼 바로 들어가야되요 리퍼 와 보이지도 않았어 어? 아이고 저 잘 되겠다 아 아깝다 이건 라운드 진짜? 까비까비 까비까비 예 음.. 맵을 보자 진짜 맞다 어 아까 그 파라.. 이 맵은 파라 있는 쪽이 거의 무조건 유리해서 쏠렁해서네 2.1 맞아요 감도 1600에 2.1 상대도 파라 나올 수도 있겠네 예예 아깐은 안나오긴 했는데 없는거 같애 어 나이스 나이스 루슈 부조아 루슈 오른쪽 루슈 따 솔져 솔 맥 같은데 상대 나머지 정리하러 가자 솔져 정리 솔 맥이다 맥 보좌 맥 보좌 맥 다운 뒤에 아나? 뭐야 우리 아나한테 죽었는데 우리 페라 거점 거점 2초 1초 아 멀리서 저격맞은건가 멀리서 저격맞은건가 아 그렇네 하여튼 힌방쪽으로 가요 오 아나 왜 이렇게 잘 맞춰 입막 마라 입막 마라 정면에 정면에 맥크리 다리인데 맥크리 맥크리 개피 나이스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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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뭐야 루슈 킬 뭐야 아나 무조아 아나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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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하얀방쪽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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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맥크리 아 정면쪽이다 흰방쪽에 흰방쪽이 솔 솔더 가는데 일단 초월이 있어요 뒤방에 솔저 자리하고 응애는 무조건 초월 쓸게요 상대의 리퍼 없어 하얀 방해 솔저 뭐야 목표 목표 오른쪽 목표뽕 윈터 솔져 윈터 솔져 뒤쪽 윈터 솔져 아! 윈터 솔저도 없애 겐지개피 솔져 살아있어요 솔져 거점쪽! 거점쪽! 여기 또 흰방축 가요 1080 안 쓴다고요? 흰방축에 마녀요 겐지 질풍자 빠졌고요 다리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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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아 리퍼 왕룡아 빠졌고요 하얀 방쪽으로 아 일단 겐지 넘어왔고 겐지 만사 빠졌고요 상대 피트 하얀 방쪽으로 들어왔다 겐지궁 그냥 들어왔어요 겐지 거점 안으로 리퍼 리퍼 왕룡아 겐지 다운 나이스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휴대폰 1080 되시는 폰은 되는데 안 되는 폰은 안 돼요 되는 폰만 돼요 1440도 되는 폰은 돼요 근데 1440은 제가 송출하고 있진 않아서 음... 카드 3개 원래... 아 예전에는 시즌 1때는 고감도 유저였습니다 시즌 2홈에서 바꿨어요 시즌 2홈에서 저 감도 반으로 낮췄어 반으로 낮추고 지금 더 낮췄어요 요즘에 계속 저감도 쓰다보니까 좀 빠르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더 낮췄어요 2.5 썼었는데 2.1로 낮췄습니다 계속 쓰다보니까 적응돼서 빠르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확실히 알러가서 아우 4200 1,2로ki 2,1로 3,4로